18년 6월 6일 오랜만에 교촌치킨 레드반 간장반 콤보 닭다리 윙봉이 콤보예요 닭다리 2개 2개 그리고 윙봉 들어간게 콤보입니다 음 다른 치킨 먹을 뻔했어요 교촌 배달비 2천원 붙는게 체감에 확 오더라고 외지감자랑 교촌 콤보가 18,000원이고 외지감자가 3,000원이고 그리고 배달비 2천원 하면 딴치킨은 2마리 해도 22,000원 하던데 아무튼 고민 한 20분 하다가 시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교촌 허니 스파클링 이거 주네요 공짜로 한번도 안줬는데 이거 나온 뒤에 교촌 시켜먹어도 콜라만 주다가 그리고 핫칠리 소스도 처음 받아봐요 교촌 시키면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처음오신 분은 추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추천가 진짜 꼭 눌러줘요 여기는 진짜 병아리 쓰면서 배달비까지 만든 자 다리부터 닭다리는 커요 교촌도 맛있어 맛있어 대구통닭 배달 안 받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오늘 빨간 날이죠 치킨은 달고 제자리 먹어야지 대답이 2,000원 자 레드도 닭다리를 먼저 아 따뜻해 맛있네 근데 점점 더 팔아주면 안 돼 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런데요 나도 20분을 고민했는데 치킨은 매일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촌을 좋아하고 먹었던 사람들은 고민하다가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맛을 알잖아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목울라 질지랑 표정이 너무 달라요 음미하면서 목울라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는 날이고 많은 맛이라서 햇빛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울매 계좌먹기로 2,000원 내고 시켜드시는 분이 태반일 거야 솔직히 콤보 닭다리 2개씩 그리고 윙하고 봉 날개 한번 먹어봅시다 교촌 날개 이렇게 나와 뼈는 배가 불렀네요 정말 콜라 작은 것도 안주니 원 요거 주시나요 요거 요거 반반 콤보는 솔직히 솔직한 얘기로 닭다리가 닭다리보단 봉하고 날개가 맛있어요 여러분 레드라이게 잡고 오빠 살 빠졌어요? 살 빠져보여요? 이것도 유지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없어질까봐 얼마나 힘든데 115에서 120 요거 왔다갔다 유지하는 게 존나 힘든 거야 음 맛있네 닭다리보단 날개랑 봉이 맛있어 마늘 170분 정도 계신데 추천까지 꽁쌉니다 한 번씩 눌러도 돼요 봉도 한번 먹읍시다 봉 닭다리보단 진짜 윈하고 봉 딸기인데 멋으시고요 윈 봉 센트만도 있어요 자식님도 진짜 마시마루같은 다이어트하려고 대리만족하려다가 하나 쉽게 생겼네 음료수 음료수 이것까지 먹고 먹을게 먹어보자 얘 닭다리는 약간 맛없는 이유가 사이 조툼해서 아니면 잘 배지 않는 느낌? 그렇지 교촌 좀 먹어봤네 아무튼 결론은 저도 교촌 시킬 때 오늘 20분 고민해서 시키기도 했고 배달이 2000원이 체감이 확 와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는 맛이라 먹고 싶어서 배미를 열었기 때문에 2000원을 주고 먹으시는 분들이 태반일거야 자 교촌 허니 스파클링 한번 먹어볼께요 한번도 안먹어봤어 경기도 시흥 충북 제천 뭐지 뜨뜨미지근한 꿀맛도 아닌 레몬맛도 무슨 탄산수도 아닌 이도조도 아닌 진심 이도조도 아닌 교촌 테이크아웃하면 배달비 빼주고 외지감재도 좀 배달비야 원래 안드는거고 외지감재로 줘? 교촌이? 그리고 원값 절감되겠지 자기네가 만들어서 파는건데 콜라나 펩시 쓰는것보다야 원값 절감되겠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피자는 방문포정하면 한 40% 50% 할인되잖아요 요새 브랜드 피자들 치킨도 그래야되 이제 치킨은 방문 방문하면 할인이 안돼 피자보다 치킨이 비싼시대가 되서 이거 처음 받아봤어요 교촌 먹으면서 주던데 칠리소서 피자 카드 할인받고 통신사를 잘 받으면 라지피자들 브랜드피자들 2만원 초반에 먹을 수 있어요 외지감재로 시킨거에요 맛있다 추천같이 쳐서 꼭자입니다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허니콤보 반반 안돼 그게 의문이야 한 10년째 의문이야 자식냄 통닭 워너비는 교촌인가봐요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는게 후라이는 황금올리브 닭다리 그리고 양념은 처갓집 그리고 간장치킨은 교촌이나 대구통닭 뭐 이런식 고구마 입어서 주고요 외지감자 생각보다 많이 준거 같은데 몇개 안집어 먹었나 내가 닭이 치킨만 좀 그런게 다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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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인도님 괜찮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먹어 순살은 순살은 맥주 마실 때만 좋아해요 맥주 먹을 때 거인초대로는 안 먹어봤네 내 인생 이번에는 또 비만이다 내 인생 이번에는 또 비만이다 아니야 대구는 아직 교촌밖에 안 받아 아 BBQ였나 BHC였나 BHC는 아니야 BBQ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니도내도 아닌 맛 니도내도 아닌 맛 니도내도 아닌 맛 맛있네요 맛있네요 깨끗하죠 추천 질찰 구독 구독 참고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